자, 오늘은 마지막으로 짐을 빼러 왔습니다. 짐을 빼러. 타마야. 벅장, 왜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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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요. 자, 짐도 빼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 체크한 다음에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돼요. 자, 이제 계약 해지. 아,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이라서. It's the first time, so I'm nervous. You also first time, right? I worry about they don't give us deposit. Maybe if they found something, they're gonna shot. But I didn't break anything. 자, 이정도면 저희가 들어올 때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보기가 좋습니다. 저희가 지금 2시간 동안 청소하고 막 짐 옮겼거든요. 일단 뭐 이정도면 뭐. 별로 꼬투리 잡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의자 말고. 의자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. 원래부터 좀 불량이었던 거예요. 태국에 월세 이런 보증금 있잖아요. 이거 나갈 때 일반적으로 한 50%는 못 받는데요.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아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한 달 월세를 내지 말고 한 달 보증금이 딱 걸려 있잖아요.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방을 빼는 게 더 마음 편하다 하더라고요. 지금 집주인분이 워낙 좀 착해 보여 가지고 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보겠습니다. 지금 부동산 관계자 두 분이랑 여기 집주인 두 분 이렇게 내보내서 안에서 체크한다고 하네요. 상당히 떨립니다. 지금. 나 시기가 너무 무서워. 갑자기 나 시기가 너무 무서워. 내가 시기가 너무 무서워. oding, 이런 창피는 입장에 ball을 딱 кил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 Hydrogen가 아는 됩니다 Messengerков아도 Bem rond지 보증금이 날 거예요. Rocca 잊지 comimmer. zetekمل받고 has던 기 לנו 여기가 나의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제가 이곳에 가게 되었을 때 너무 걱정하지 그래서 우리의 다른 고객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고 있는 곳에 가고 있어요 그 전에 찍은 사진이랑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로 있는지 작동하는지 Actually, my girlfriend can use. I never use. She always touch this song first. Will you do it? They take a picture before, right? And then when they shake, if it's still the same, they're gonna tick. Okay. I like this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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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you think investment condo is not good because many korean want to buy A condo investment investment I think. even if the location is the same like here, it should be ok. But maybe next few years. Nobody knows that a lot of new condos will be coming. That's the problem. Maybe you invest now and after a few years sell out. It might be ok! Also if someone would like to buy this room, maybe contact me. 너무 안타까운 게 저기 지금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이 콘도에도 거의 한 7,80%가 비었거든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사장님 너무 착한데 빨리 세입자 빨리 구웠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는거죠? 뭐하는거죠? 거짓말 유지 리얼 유지